자 안녕하세요 네이버 유튜브 여러분 어제 하던 라비리비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공략 볼겁니다 아 진짜 공략 볼거야 보면서 할거야 너무 어려워 자 그럼 시작의 숲으로 시작의 숲 시작의 숲 이러봐라 아 이거 아닌가? 아 그래 그 이 근처에 꿀템이 있다는 특급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꿀템 찾으러 고고싱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위에부터 올라가면 여기에 꿀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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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닌가?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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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게 꿀템이 아 이거 올라가야되는데 이게 안올라가 하 히트 이게 뭐지? 모든 공격에 독 효과를 추가한다 어어 독공 좋아 독공 굿 그린 어디지? 성공이야 드디어 우리의 덫에 걸렸어 아 얘네 그 토끼 밀렵군들인가? 토끼 잡아버리자 토끼씨들 나쁘게 생각하지마 별것들 아닌 녀석 대비 오랜 녀석 야식들 허접들이군 사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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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밀렵군들 누가 좀 도와줘 목소리 안들렸어? 도와달라고 한 것 같은데 아 여기 어둡다 공격력 아냐? 어택 업 주인공 위에 바니걸 옷을 입고 있나요? 얘가 토끼에요 원래 토끼가 인간이 됐어요 인간이 된 토끼야 아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었네 아 아 아 아 아 커맨드가 뭐였지? 아 위로 슬라이딩하고 위로 아 여기 가시가 원래 있었나? 아 잠깐만 아잇 음 탑속 아잇 아잇 아니 아 여기 원래 가시가 있었나? 아잠잠잠잠 아 원래 있었나? 그래? 어둡다 나중에 플래시 능력이 안나오네 뭔가 발광 능력이 나중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지? 어두워도 가야되나? 아잇 이..어떡하지 이마에 빛반사에서 가볼게 내려갈 수 있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아 진짜? 내려갈 수 있는 테크닉이 있다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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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존나 아파 아잇 가시 왜 이렇게 아프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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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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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렇게 하자 눈에 가시 눈에 가시 같은 놈들을 죽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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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는 테크닉이 있다고? 어떻게 내려가기 블리치 테크닉? 버그성 기술이야 다시 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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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안 보이는데 너 할 수 있어 게임 어? 너 눈 가려놓고 어? 누가 니 다리 딱 걸어서 넘어트리면은 이거 개 못하네 이러면은 기분 좋겠냐? 어? 이놈씨끼 그냥 여긴 어디야 야 어디지? 어 아까 거긴가? 나 왜 체력이 없는 채로 있지? 뭐 또 보여 어우 X나 왔다 야 잠깐만 야 X됐다 지금 이거는 그 뭐냐 의심을 해야겠어 이게 좀 쉽지 않아 여기 쉽지 않은 곳이 길이 박히긴 하는데 쉽지 않! 어? 아 애초에 여기 가시가 이런식으로 박혀있네 어떤 구조인지 알겠다 대충 구조는 알겠어 그리고 지금 봐봐 얘네들 65댐 박히는거 보니까 여기 지금 오는 데가 아니야 지금 오는 데가 아니야 지금 콩알탄 하나에 지금 65댐이 박힌다? 콩알탄 하나에 지금 65댐이 박힌다? 딴 데 가라 이거지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아잇 아잇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살짝 보여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려가. 내려가는거야. 이게 뭐 독댐이 들어가는거야? 이게 지금 뭐 독딜이 들어가는거야? 아 7 들어간다. 아 들어가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굿굿 좋아요. 길이 어디였지? 오른쪽이었나? 아 그래. 저기 계란이 있어. 저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케이. 레인보우 에그. 무지개색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뭐야 이거 유도탄인가? 오씨 좋은데 이거? 오면 뭐 나가지? 쿠하 럭키 뷰티장. 무지개색. 괜찮은데 이거? 세이브. 어? 야옹씨. 코코아. 코코아. 이쪽 길이 지나갈 수 있게 됐어. 보물을 찾는거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데 다, 다 두들겨 봐야돼.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슬라이딩. 점프. 이걸 못띠니. 아 저걸 왜 못띠어. 아 이거 점프를 안해. 자. 뭐지? 슬점이 안되나? 슬점이 안되는데? 이거 이상하다. 원래 슬점이 이렇게 돼야되잖아. 왜 안되지? 아 슬라이딩 공격. 오케이. 이거지. 훌륭한 조언이었어요. 훌륭한 조언이었어요. 터머를. 공격으로 해놨더니. 타이밍이 좀 어긋나네. 흥! 흥! 반아! 흡! 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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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돌아가야되겠네. 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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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봐야되. 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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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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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가시가 있어. 아 잠깐만 이게 아닌거같은. 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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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아! 아싸! 리젠 업 아 이 게임이 그거 있거든 그 뭐냐 그 그거 있어 그 그거 있어가지고 그 끄트머리 보정 끄트머리에서 뛰어도 되는 뭐 그런거 아닌가 안주나 안주나 안주는 것 같은데 아 점프가 안돼 이거 핫 아 됐다 아 됐다 아 아 아 아 에잇 야 이 조작이 쉽지가 않아 이게 쉽지 않아야 돼 쉽지 않아 아 아 은근히 어렵다니까 아 그니까 여기 해봐 한번 나를 이해하게 될거야 여기를 님들이 해봐요 한번 그 나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거야 아마 이해하게 될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쉽지 않아 다 깬 사람 말고 안해본 사람만 아 안해본 사람만 생각해본 hij trans 하지ả 정을 수상 나오시 이치 카스 아 이치 세끼들 아 이거 유도가 아니구나 이거는 오 무지개 무지개란 무지개란 이건 뭐야 디버프 디버프 영역인가 무지개 저 위에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만 같은데 아이 새끼들 야 그만해 임마 차지링 더블 차지를 쓸 수 있게 됐다 뭣 차지링 더블 차지를 쓸 수 있다고 아 이거 그냥 가자 일단 오 힐 굿 힐 여기 뭐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먼저 내려가볼까 아냐 일단 오른쪽 아냐 아래로 내려가보자 아 아까 거기네 더 이상 가면 안 돼 리본은 리본은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으 어 응 나도 그런 느낌이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몸이 앞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이상해 드디어 1 3 5 5 5 5 5 6 8 5 5 6 4 아니 그건데 아 늘려지는구나 아 여기 데미지 들어오는게 동상치 않은데? 아 목에 많아 자 간다 힐 근데 나 여기 텔포가 없잖아 텔포가 없으면 뭐 어디로 가 있나? 그 앞으로 가면 안된다는데 억지로 가야되나? 나중에 가자 서두를 필요는 없지 스토리상 어 뭐야 코코아씨? 너도 길을 잃었니? 어 환각증상이다 널 수집할 가치는 충분히 있을거야 데려가서 기르고 싶어 저 토끼 환각증상에 지금 홀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토끼를 수집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버린거지 원래 안그런데 저 하늘에 이 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이 안보이는데도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에리나를 그 사람들에게 판다면 아주 비싼 값을 쳐줄거야 인심매매까지? 하늘의 영향으로 저런거까지 생각하고 있어 엄청난 가격에 팔린다는 말 못들었어? 어 뭐야 저거 잡아야 돼 안잡히네 잡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거 같은데 안잡히네 괜찮아 눈이 잘 박히고 있어 자 가락 패턴을 써 보시지 안 돼 인마 어? 배치웠나? 또 잤어 역시 나는 당해내지 못하는구나 연기? 아 홀린 척 한 거라고? 분심이 아니었어? 어 그럼 어째서 이런 짓을? 뭔가 이유를 붙여서 만든 아이템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아 실험을 하셨다 우리를 테스트했다고? 그렇구나 코코아 씨가 주인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항상 먹으면서 울고 있어서 가여워 보였거든 먹으면서 울어? 힘든 삶을 살았나 보구나 사이드 챕터 라비라비타운의 트러블 뭐야 또 나타났어? 석판이 땅속 깊은 곳에 영향을 준다는 걸 숨기다니 뭐야 내가 왜 얘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 캐릭으로 하는 거구나 아 리타로 하는 거야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래? 뭐지? 사이드 스토리? 딴 데 가야지 난 갈 거야 가버릴 거야 1시 보니까 약겜이네요 야! 이놈의 십둑 어? 올라갈 수 있잖아 음 좋아 배치 업 1시 가끔 이벤트 발생하면 버슴 헬스 업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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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가는건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지? 나 처음 오는 것 같지? 여기? 여긴 어디? 아 처음 오는데 맞구나! 아 또요 뭔가 벽에도 뭔가 있을 것만 같은 이해감 없나? 다 뚫겨봐야겠다 다 두드려봐 야! 골다리도 두드려라 아잇 아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기다려? 화장실 다녀올게 아아 좋아 배출했어 좋았어 넌 뭐야 뭐지 이거? 이게 뭐지? 뭔가 오른쪽으로 가서 저걸 먹고 싶은데? 근데 2단점프가 없어서 좀 빡셀라나? 나중에 2단점프 먹고 와야겠다 아 안 보인다고? 아 저 오른쪽 끝에 포션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 아 봐봐 보이지? 여기 있어 저걸 먹으려면은 저거 가야되는데 아 안될 것 같은데? 지금 내 실력으로는 그치 안되겠지? 이렇게 가면? 아 저거 무적을 딱 쓰고 하면 될라나? 아 여기서 무적을 딱 쓰고 앗 으 으 스으으으읏 으 근데 안 맞은 것 같은데? 지금 슬라이딩 공격으로 가야겠다 저거 어? 안 맞는데? 앗 아아 맞네 아잇 아아 그 피격한 적만 없는거고 아 지금 모기 안닿아서 그렇구나 히트박스가 딱 모기거든 그렇지 헬스업 아아 히트박스 뜨게 하는거 봐라 공격키 누르고 있으면 아 이거 집가서 업글총하고 오자 돈좀 써야지 버니 부적 연속 사용가능해진다 오토이어링 차지링 헬스업 버니 스트라이크 갑시다 아니 뭐 싸게 해준다며 개비싸 사기꾼이야 저거 아까 간대가 어디였지 연구실 어디였는데 싸게 해준다는건 거짓말이었어 개비싸 세이브하자 세이브하자 저걸 먹고싶은데 지금 갈수있지 않을까 에어데시나 이단점프 둘중 하나만 있어도 먹는건데 일단 가자 오옷 어 뭐야 계란먹었다 이 점프공격이 참 기분이 좋아요 저 먹고싶은데 아 아 아 안되나 나중에 오자 다른지역으로 갑시다 하늘다리 하늘다리 야 하늘다리 하이 아 이 게임 나름 힐링 게임인 물론 이제 후반가면 좀 고스전 양랄해진다는 말은 있는데 아 솔직히 마개촌보단 낫지 힐링 게임이야 이정도 앗 앗 사실 뭐 마개촌보다 앙랄한 게임이 있기가 힘들긴 한데 앙랄한 게임을 공격을 할 때 공격력이 7프로 또는 77프로 상승한다 아 럭키 비키자너 아씨 뭐야 이거 아 안돼! 살해당한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세이브를 하러 어디가 맞지? 아래가 맞나? 위? 아래? 아래! 으악! 으악! 어씨! 미치! 안 사갈려 좋았쓰 세이브 했으니 좋았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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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차지 까먹은게 분명하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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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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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좋은 곳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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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일단 내려가볼까? 저기로 어떻게 가지? 저기로 가고 싶은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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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비밀벽인거아닌?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비밀벽인거아닌? 아.. 아 이거 돌아서 가야겠지? 돌아서 가야겠지? 돌아서 가야겠지? 잠깐만 이럴때는 역시 보는것이다 길.. 길을 안내해주는... 길을 안내해주는... 길을 안내... 아 몰라! 아... 아 모르겠어... 아 그냥 가자 씨발... 봐도 모르겠어...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아 이게... 그 정보에 따르면... 여기 체력 배지가 있대 어디... 그게 저거 아닌가? 헤매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도 모르네... 얼고도 모르네... 수... 하아아... 하아아아... 하아아... 하하... 하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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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치에게 가혹한 게임이기나... 아 진짜 잘못한다 또... ㄹ 흐흐흫 흐흫 야! 아잇 위에서 슬라기 아잇! 아 왜 떨어! 지금 시작하네 진짜 진짜 길이 있을거야 유튜브에 저 배지 이름 검색하면 딱 나올라나? 먹으러 가는 길? 뭔가 그럴거 같지 않아? 유튜브에 이거 이거 먹는 법 딱 검색하면은 알려줄거 같은데? 저게 무슨 배지지? 잠깐 무슨 배지인지부터 알아봐야지 홍천길이라고? 저게 뭐냐면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아 알았다 아 몰랐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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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훑어 내려가는 길이 있을거야 내려가는 길이 있을거야 다 훑어 어 있을거야 있을거야 아잇 내려가는 길이 있을거야 왼쪽? 아니야 여기 어디 있을거야 지도를 보면 젠단 독특 지도를谴 좌우 자 장단 나 좋아,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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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여기야. 여기야, 여기. 그래, 여기, 여기. 내가 가보지 못했던 그 길, 여기다. 아참. 아잇! 야, 씨, 앞이 안 보여. 뭐야, 앞이 안 보여. 다시, 다시, 다시. 일단, 길은 알았어.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럭키 세븐 먹은 상탠가, 지금? 아, 먹은 상탠. 아잇! 아잇! 자, 느긋하게 가자고. 느긋. 근데 길이 어디지? 여기. 여기였니? 아, 진짜, 진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자, 여기서. 체력을 채워주고 내려가주면 잠깐만 특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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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곳으로 누구야 아 이 아 인병 같은 거 나오면 그때 오는 거야 어? 인병하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말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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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해 아까 애초에 쟤 근접 공격할 때 붙으면 다단히트를 당하는구나 제법이네 그리고 나도 좀 쎄니까 엇 기술을 맞췄어 나이스입니다 어? 뭐지? 아 뭐 요정? 아 요정은 또 별도로 잡아야 돼? 예스! 부적을 써서 돌아가자 덕후들에게 둘러싸여서 기분이 나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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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욕을 치르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만나긴 만난 것 같애 또 봐야 된다 미리암의 가게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 환복을 좀 해볼까 환복 미리암의 가게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됐다 리본에 부추고 이건 먹었고 피코 해머 이건 뭐지? 피코 해머? 아 그냥 해머 레벨을 올려주나? 아 이게 내 무기구나 슈퍼캐럿 파이어 워터 워 네이처우 슬라이딩 파우더 피헤어 피 자 해야 할 일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지? 대명을 잡아와야 돼? 그래? 사람을 좀 납치를 해오라고? 그런 얘기야? 하지만 이정표가 없는걸? 알아서 찾으라고? 이제? 아 그게 뭐 알아서 찾으라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좀 아 그 잠깐만 그 그 어딨어 아까 걔 걔를 찾아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트는 뭐야 얘는 버프 주잖아 시시니는 그래 얘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안해줘 아 심지어 지금 투드리스트도 갱신이 안 돼있어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건가 이제?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아 알았어 갈게 갈게 간다 간다 들어서 간다 못 간데 많으니까 가자 자 어디 가볼까 어디 가지 위로 올라와볼까 또 요엉 또 요엉 뭐 어디론가 가다보면 뭔가가 되겠지 아닌가? 그래 여기도 안간 데가 꽤 있거든 저 위에도 있고 솔직히 플랫포머 자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오! 마나옵 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을 못 찾아서 그렇지 게임은 잘함 감사합니다 여긴 없었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저 위에 아이템이 있는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 왼쪽 내려가 많아 엎 여기도 가보자 엎 공격력 엎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건 먹어야 해 어떻게 먹지 오른쪽에서 오는 건데 저걸로 어떻게 가지 일단 올라가 블럭을 부수자고? 부수는 블럭이 있나? 여기서 부수도 어차피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리필될텐데 아 안되네? 아 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안되네 좋아요 앗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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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내려가 여긴 아 이걸 못 내려가 이해가 안되네 버그로 내려가 아 그니까 버그 어떻게 아 야 잠깐 잠깐 아 근데 버그까진 좀 그런가? 어차피 뭐 쓰는 법도 모르지만 일단 돌아가보자 최대한 돌아봅시다 버그 알아도 못함 아 아니 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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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바비 아 캬 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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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그룹 아 아 아 아 아 아 공격력 1에서 2가 올라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네 아 아 네 아 차라리 이거 차라리 이거 차라리 이거 어? 어? 픽시 지도에 기호를 표시했어 지도를 꼭 보세요 지도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 아, 절로 가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길 좀 더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여길 둘러보자 올라갈 순 없고 여기서 내려가면? 어, 잠깐만 알았다, 알았다 저걸 먹을 수 있는 방법 게임 제작자가 바지 혐오자이네 여기서 내려가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서 내려가면? 여기가 나오고 어디였지? 길을 모르겠네 뭔가 아이템이 있는 길이 있었는데 아잇 아, 여기였어 그래 어택! 아잇 업 이쪽으로 가는 길도 찾아야되는데 일단 절로는 못 올라가고 확실히 많이 강해졌다 딜이 딜이 확실히 달라 예전에 그 딜이 아니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른쪽 그래서 내려가면? 그냥 바로 여기 아래 안이 아잇 저장 슬라이딩 응? 어라? 아잇 처음 길로 돌아왔어 다시 간다 아잇 아잇 지금 그걸로 내려가면은 저 아래로 내려가지고 어! 슬라이딩 엇 프레임 캔슬 버튼 아래를 누르면 해머 콤보 부위의 공격 모션을 캔슬할 수 있다 뭐지?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응 아슈리 언니야 뭐 또 함 뜰까? 어? 아 또 또 저 환각 증상으로 인해서 음 또 이제 싸워야 되는 운명인가? 역시 그렇구나 으악! 으악! 아, 네! 음.. 퇴그룹 퇴그룹 앗 앗 에잇 난 해 임마 그만해 그만해 바락패턴이다 별모양이다 별 모양이다 아 아 아 피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피하면 돼 아 아 버니 배치 있었나 버니 배치를 여기서 아끼는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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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딜은 잘 나와 딜은 잘 나오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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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잇! 선생님 선생님! 우리 대화를 얘기합시다! 이러지 말고! 보스가 어렵나요? 회복 아이템을 챙겨갑시다. 나 회복 아이템 뭐있지? 아냐아냐 그런거 없어도 깰수있어 그런거 없어도 깰수있어 그치?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게 위로 살짝 올라오는구나 아 이거 끝으로 피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제 별모야? 에잇! 뭐지? 간단한 패턴이구만 간단한 패턴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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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뒤로 피하라고 뒤로 피하라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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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미친놔 micro 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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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대로 됐어 다시 아니 다시 무슨일 있었어? 토끼현상? 설마 에리나가 토끼라는 사실을 잊었네 굿 좋아 나쁘지 않아 빨간색 계열 마법 공격을 쓸 수 있게 됐다 이게 뭔 소리야? 아 뭐야? 앞뒤로 나가잖아 오 이 게임 고전 게임이? 뭐 고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나온지 꽤 됐으니까 뭔가 어두운 곳이 너무 어둡다 친구들 모두 저 그룹에 가입했어 지금은 나 혼자야 친구들 모두 저 그룹에 가입했어 저장 한번 해주고 아 저기 아까 못먹은 템 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고 오자 아까 못먹은 템 먹어야 돼 아잇 포탈 없냐고? 포탈? 포탈 아잇 포탈 아잇 아니아니아니아니 일단 진행을 합시다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연스럽게 길이 나와야 돼 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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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라스트 커맨드 영야구원 아 얘네들도 토끼 밀렵군들이야? 얏! 인기도 어디야 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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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킹소리가 났는데 아 근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조명이 나오는 스킬이 있어야겠다 헛! 아이템이다 마법 공격에 연사 횟수가 증가했다 연사? 평타 말하는 것 같은데 좀 다름? 아 아 지구이 여기가 어디요 따다닥 어 계지 얼마씩 늘어나는 거지 3 어 이거 좋은데 또 내려갈 수 있네 길이 많아 동방은 아니에요 동방은 아니고 그런 비슷한 감성이긴 해 동방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세계관이 전혀 연결되진 않지만 죄다 여캐만 나온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동방에 남패 따위 안 나오잖아 여기도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자 다시 가자 이게 앞뒤로 나가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앞뒤로 나가잖아 나쁘지 않아 어 저기 포탈이 있어 아 지판문 갔다오자 이거 배지 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배지 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찍을 수 있고 음 캔슬 좋다고? 그니까 해머 콤보 부위가 뭐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다섯 번째 공격을 캔슬한다는 거 아니야? 아 그니까 이거 돌돌돌돌 도중에 밑으로 하면 캔슬된다 이거야?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돌돌돌돌 할 때 아래로 누르면 그냥 캔슬된다고 그래 아까 어디였지?! 여기였는데? ..아 일단 퀘스트부터 할까? 그래 퀘스트부터 하자 이 세계에서 온 연구시 왜냐면 이게 하다보면 아마 메인에서 2단점프를 줄거야 그걸 먹고 좀 탐험을 해도 늦지 않아 적어도 이제 2단점프 정도는 얻고 가야지 저기서 2단점프 준다고? 저기라는게 어디에요? 아까 거기? 지금 가는데? 일단 가보자 빨간 버튼을 눌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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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눈을 한 여자들이 메이드? 인조인간인가? 근거리 공격이 효과가 없어 어 이거 개꿀인데 이거? 이거 이거 개꿀인데 쟤네 체력이 그리고 높지가 않아서 뭔가 하지 않은 말이 있는거 같아 컴퓨터라는 상자 아니야? 아 가상현실인가? 세이브 일단 오른쪽 앗 조심해 구멍에 떨어지면 안돼 빨간 구멍엔 떨어지지마라 빨간 구멍엔 떨어지지마라 빨간 구멍엔 떨어지지마라 빨간 구멍엔 떨어지지마라 이 발판은 뭔가 쑤서가 그냥 발판인거 어? 계란이다 그냥 죽어? 그런 느낌 그냥 죽는다 그러면 이걸 먹고 살아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2단 점프 있어야겠는데 그렇겠지 많아 읍 임마 일단 저기부터 갈까봐 일단 저기부터 갈까봐 아 일부러가 아니라 그 밑에 뭐 있나 보러간거야 궁금하잖아 밑에 뭐 있을지 모르니까 야 여기 벽에 비비면은 저 안에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어서 아이템있나 보러간거에요 어 저 벽에 비비면은 이제 쏙 들어가면서 이제 뭐 숨겨져있는 아이템 어 있을 수 있어 아잇 아니 근데 그런 공간이 있잖아 아까도 있었어 아까 그런 공간 있었잖아 여기라고 없을까? 있을 수 있어 오 예쁘다 저거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일단 저 아래부터 약간 그 뭐랄깐 총알이 잘 안 통하네 아 총알이래 근접공격이 잘 안 먹히네 면역이 있네 아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고 싶은데 어? 아 아까 그 근거리 면역이라고 말하긴 했어 에어점프 공중점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오 드디어 와 참네 그렇게 높이 올라가진 못하네 드디어 2단점 아 드디어 드디어 2단점 아 아까 거기 먹고 오자 까먹을지 모르니까 뱅글뱅글 도는게 살아있는 탄막이야 여기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오케이 아 2단점프 최고야 함부로 내려가진 마지 아 게야 이거 일단 좀 ción? intsintsints도 에어점프 gee 으 아 얘네도, 얘네도 근접 면역이구나 어, 오케이 아끼야, 점심 차리러 어! 어택! 엎 길이 어디지? 올라가 길이 어딨까? 올라가 보자 아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긴 돌아가는 길이야 내가 알지 아잇 아잇 오오 헬스 어 크 하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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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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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세이브되는 그 뭐냐 그 아이콘이 떴거든 그렇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뭔가 이제 그 메가맨의 어떤 스테이지가 생각나는 약간 그런 구간이네요 그 아잇 그 아잇 이렇게 아잇 이거 이 아 이게 힐로 커버가 안돼 반피상 나가서 그냥 안맞아야돼 왼쪽 오른쪽 왼쪽 침착하게 가면 그만이야 잠깐만 아 나 먹었는데 왜 또 올라가냐 먹었지 이거 먹었지 먹고 세이브됐지 먹고 세이브됐지 floats çu 를 뾰 쉬헤 뾰 뾰 뾰 뾰 뾰 보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샤오는 못찾았어? 이 앞은 입구로 돌아가는 길이야 주인님이세요? 어 샤오? 역시 주인님이 아니야 하지만 어째서 토끼소녀가 말을 할 줄 알아 아 얘가 시신이의 그 메이드 안드로이드인가? 주인님은 무사하시구나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 어구다 아 쟤도 근접공격 안통하네 무사하시구나 아 뭔가 이렇게 다 다 잡고 죽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진짜 예스 크 아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당신이 샤로 씨 시신이 부탁으로 샤로 씨를 만나러 왔어요 여자가 이런 차림으로 부끄러움은 없는 것인지 ㅠ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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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얘도 시신이가 만든? 아 시신이 아빠가 만든.. 아 사람이야 얘? 아 사람이었어? 여긴 돌아서 나온.. 아잇 깜짝이야! 아 뭐야.. 왼쪽이 안갔던데 좀 가고.. 빨간색이 좋은거야.. 아잇 진짜.. 아잇 깜짝이야.. 여긴 뭐지? 흠.. 여기 뭐 하는데요? 아잇 깜짝이야.. 나중에 온덴가? 아직 발차기는 없어요.. 아 맞다.. 아 발차기래.. 벽치기는 아직 없어.. 벽.. 벽차기.. 어 벽차기는 아직.. 나중에 또 오겠지.. 아.. 오른쪽.. 왼쪽.. 아까 거기구나? 돌아가면 되나? 아직 안간데가 있는거 같은데.. 됐다 가자 뭐 나중에 또 온다니까 아잇 지도에 빈 공간이 있어서 불편해 에이 있어봐 채워 채워올게 사실은 나도 불편했어 저 위에 부분 말하는 거지 요기 옆에만 채우고 오자 여기를 채우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안 채워도 되겠다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여기서 2단점프 딱 뜨면 채워지지 않을까 안되나 일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서 떨어져 중앙에서 딱 떨어지면 되겠지 아잇 어? 아무튼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됐다 흠 가자 망원 지 흠 흠 흠 흠 흠 흠 코피 어 씨씨니 왔다 도착했나? 그래서 무슨 관계야 친구야? 그냥 친구야? 걱정했어요 주인님과 더는 못 만나는 줄 알았다고요 그냥 메이드야? 아 너 가슴 커 누가 언니인지 모르겠어 시시니가 언니 아니야? 아닌가? 캬로가 언니인가? 뭘 말해줄건데 뭘 말해줄건데 동갑이야 소꿉친구야 샤루랑 놀지 말라고 아빠가 그랬어 그래서 메이드로 변장시켜서 잠입시켰다고? 아 그러니까 메이드 로봇으로 위장해가지고 같이 놀기로 한 거야? 같이 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냥 친구네 아버지도 눈치챘는데 부품검사하려고 냅둔거지? 이 자식 상상력이 상상력이 저런게 소꿉친구구나 우리 관계는 어떻게 발전될까 너무 궁금하다 주인님께 돌아가자 라비라비 타운으로 가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